전략용장입니다. 오늘도 수확 타임. 애들 수확을 하면서 우리 팽맨들 꺼내주면서 영상을 찍어봤구요. 어...살때 옳칭이 입이네요. 근데 꺼내도 돼요. 이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뭐 어김없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매번 나왔네요. 얘기죠. 이렇게 입이 붕어 입인 애들. 굳이 안빼주도 돼요. 넣어줄게요. 근데 뭐 빼도 큰 상관없습니다. 입이 이렇게 개구리 입인 애들. 재료를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붕어 입인 애들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걱정되면은 미리 빼주는게 더 안전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진 않고 이렇게 아마 오늘 수확까지 하면은 20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수확이란 말이 어감이 좋은 듯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뭐 농작물 수확하는 느낌으로 하는 수확이 아니라 그냥 뭐 제 애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올라온 애들 이렇게 다 해서 입주로 빼주는 작업이고요. 뭐 저한테는 가장 즐거운 순간이면서도 가장 겁이 나는 순간이죠. 왜 겁이 나냐. 얘들 이제 다 한마리에서 분리해서 사육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일이 엄청 많아져요. 이게 겨울 내내 좀 편하게 살던 저에게 이제 시련이 생기는 겁니다. 다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팽맨을 많은 분들이 브리딩 안 하니까 또 이것 중 하나요. 예를 들어 인기종들이 뭐 뭐 있어요. 픽시프로, 버젯프로, 화이트트리프로. 걔들 개구리 되면 다 합사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한마리씩 키워야 된단 말이야. 일이 구배가 아니라 100배는 돼요. 진짜. 진짜 한마리 다 큰 생각해보세요. 한 500마리 개구리를 한 곳에 키우면서 귀뚜라미나 뭐 물고기 같은 거 풀어서 뭐 키운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잖아요. 청소도 한번만 해주면 되고. 애들은 다 한마리씩 키워야 되니까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여기다 모아 놓으면은 애들이 끼고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욕을 한번 시켜줍니다. 깨끗한 물에서 목욕을 한번 싹 시켜주고요. 지금 뭐 정일도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색깔이 별로 안 해보긴 한데 지금 수항스, 점점 맑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아 유독 오늘 더러워 보이는 이유가 오늘 물청소를 해서 그래요. 항상 청소를 하는 날이 제일 더러워 보여요. 어둠간하게 더러울 때는. 완전 더러울 때는 뭐 청소하면 당연히 깨끗해지는데 어둠간한 살짝 깨끗한 편에 속할 때 있잖아요. 물관 직후가 제일 더러워 보여요. 하고 얘를 보시면은 살짝 발색이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운 게 맞죠. 근데 팽맨들은 꼬리가 들어가면서 발색이 점점 연해집니다. 지금 얘들보다 먼저 올라온,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올라온 애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따가 걔들은 색깔이 진짜 쨍하니 이쁩니다.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다시 수확 시작. 가장 즐거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죠. 아 이 많은 애들을 내가 또 일일이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청소하고 먹이비침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겁이 나는 순간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기쁜 순간이기도 해요. 아 내가 올챙이들 잘 키워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쁘게 잘 키워놔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가장 묘한 순간입니다. 아 얘들이 좀 색깔이 다채롭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올챙이 분양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 중단이 될 듯 하구요. 아 뭐 이제 4월 중순 쯤에 또 새로운 올챙이를 분양하게 될 거야. 아마 지금 제 계획은 랜덤 모프로 해가지고 모든 모프가 다 나오게끔 브리딩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준비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 얼굴 왜 이러니? 얼굴이 까진 건지 패턴이 까진 거에 가까운데 까졌네 이거는. 이제 물렸나봐요. 이게 왜 이러냐. 이제 사료를 좀 최대한 넓게 다채롭게 다채롭게? 좀 더 넓은 범위로 뿌려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최대한 안 물리잖아요. 그럼에도 애들이 몰려요 한 곳에. 그래서 막 사료를 뜯어먹다 보면은 옆에 친구 입을 뜯어먹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되구요. 보통 이 정도 상처는 자가 치유가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태가 좀 심해 보이면은 여기서 좀 더 정리 조치를 한 다음에 치료 후에 분양을 시작하게 되겠죠.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이렇게 누가 카메라맨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 이렇게 한 손으로는 찍고 한 손으로는 잡고 쉽지 않습니다. 아휴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어. 영상 찍으려고 굳이 모아둔건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 나와요 지금. 그럼 올챙이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사료를 냠냠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내일 되면 갑자기 개구리가 되어있어요. 이런 데에 보통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열어보면 있는데 이미 제가 한번씩 열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네요. 얘들까지만 잡고 얘들 두 마리랑 저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쟤까지만 잡고 넘어가 보자구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이런 데 사이에 팽맨이 좀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때 되면 제일 약한 시기에요. 얘들이 올챙이들한테 중격 받기가 너무 좋거든요. 하다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구석지인데 숨어요. 그럼 올챙이들이 잘 공격을 못하거든요. 자 목욕 한번 하고 한번 가볼게요. 힘들다. 깨끗하게 좀 눈을 때려 벗기고 어차피 얘들 이 과정에서 한 20번은 목욕을 하게 돼요. 꼬리가 들어가는 과정까지 계속 청소를 해주거든요. 왜냐 얘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꼬리 들어가고 입 바뀌는게 전부잖아요. 내부적으로 장기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아가미가 폐로 바뀌고 장기의 내장의 모습이 똥을 베기에서 일자 좀 일자는 아니죠. 좀 유지 육식 성향의 장기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장기가 바뀌면 장기 안에 들어있던 찌꺼기를 다 배출해내겠죠. 해서 꼬리가 들어가면 내내는 머리도 안 먹고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똥만 쏴요. 하다보니까 물이 엄청 더러워집니다.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꼬리가 다 들어간 동안 한 스무 번 정도 애들은 목욕을 하게 될 거예요. 해서 지금 뭐 굳이 엄청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 진짜 택배만큼 손이 많이 가는 개구리가 없어요. 어릴때 아 힘들다. 하지만 그만큼 또 보람찬 생물이 없겠죠. 자 이제 얘들은 오늘 다.. 얘들은 전부 다 오늘 수확한 애들이에요. 색깔이 까무잡잡한 일도 있고 밝은 일도 있는데 보면 밝은 애들은 비교적 꼬리가 짧아요. 하고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된 애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방금 잡은 애들이고 오른쪽이 조금 된 애들인데 확실히 애들이 발색이 더 좋아요. 이뻐요. 밝아요. 노란 애들은 다른 클러치에서 나온 애들이고요. 물이 조금 더럽죠. 근데 물 청소해 준 지 2시간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계속 대변을 하다 보니까 물이 수시로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면 되고요. 어 예 사이즈 좋다. 이런 이쁜 애들도 있고 살짝 푸르푸르다니 옆에 친구들보다 푸른색이 강한 애들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런 애들은 후에 선별을 통해서 확실하게 블루민트급으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어 얘 색깔 이쁘다. 색깔 좋다. 그쵸? 어 이뻐 이뻐. 이런 애들 좀 선별이 필요하겠죠? 아 이제 청소해 주고 또 이게 팽맨이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얘들을 1주차 2주차 아주 물청인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관리를 세 가지를 하게 돼요. 개구리 관리, 프로그랩 관리, 물청이 관리 엄청 손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 가지를 한 번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다음 팽맨 울청이까지 번식을 한다? 손이 여러 배로 진짜 많이 가죠. 근데 그럼 다른 농장 생물들은 또 누가 관리? 또 제가 해야 되죠. 배송은 누가 해? 또 제가 해야 되죠.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죠. 하다보니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원분들, 학생분들이 부업으로 팽맨 울청이들 번식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는 분이 많았는데 전업 아니면 하지 마세요. 다른 개구리들은 전업 아니어도 할 만해. 그거 인정해요. 근데 팽맨 만큼은 전업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거 100% 관리 안 됩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시도해서 실패하고 개체들만 떠나보내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진짜 동물 학대 수준으로 가는 분도 계셨고 사방에 뿌리는 분들 물론 야생이 불었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전업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상상 이상의 노동이기 때문에 얘들 팽맨 번식은 전업이 아니면 제발 하지 마세요. 감당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신규 또 수입도 들어오는 개구리들하고 뭐 다양한 얘를 또 한 번 찍어볼게요. 얘를 또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알량 냉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